그냥 한번 보시죠 이제 잊어먹을 때가 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보 카드 네 안돼요 하마키 스토리 할 거기 때문에 하마키 스토리 루트 진행해서 엔딩 봐야 되기 때문에 하마앙 자 시작 자 좋은 오프나 사마키 오프날이 있네 오프날 자 소피 그 다음에 오우칼 까지네요 오우칼 한번 써볼까 안했던 녀석을 쓰는게 좋지 윌리엄 이외에 여자는 안하겠습니다 아 없잖아 오우카 밖에 여자 캐릭터 아니 시키는 어쩔 수 없이 남정네들만 있어서 남정네만 쓴거구요 오우칼 간다 오우칼 간다 도피는 너무 만화같이 생겨서 안합니다 안할거에요 어차피 낮방송 이제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뭐하네 뭐야 이거 토기전에는 똑같네 모션은 일단 레벨업을 시켜놔야지 이건 잔심쓰는거고 안예쁘면 안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2D 느낌 나면 하기가 싫더라구 하하하하하하하 난 호불호가 극명한 사람이라 하하하하하 아 얘네네 토기츠크랑 호러랑 같이 하네 으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괜찮은데 좀 더 뒤에 스킬을 봐야겠는데 에이 저는 소피 모르니까 잘 하하하하하 아 근데 2D 느낌 나면 별로 그 카튼 느낌 나면 별로 안좋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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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거 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네는 아 그래도 목 목 같은거 이게 막 그런데 나온거 아녜요 저희가 시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텔리에는 예전부터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거의 해본게 없다는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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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쌍이 뭐였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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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죄 없는 이쁜 애들을 죽여? 자, 괜찮나? 네. 감사합니다. 英雄님. 그렇다면, 육샤라고 불러. 무슨 말입니까? 그 말입니까? 얘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보셨고 英雄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救으세요! 네. 아무튼 이래서, 타마키짱에, 말을 들으러 갑시다. 얘도 좀 다를까? 어쨌든, 타마키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주겠어요. 네, 영상은 어차피 타마키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주죠. 네, 이건 똑같구요. 네, 성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자. 그 회사의 시위에 나오는 예술이 policy적입니다. 정보이 하기 때문에 정보가 되asures. 그 상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 타마키encia의 힘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있기를 기할 수 있게 모든 부터의 삶을 시키고 모든 것을 환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 한 번에 그 방으로 아 시키편은 진엔딩이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안 나오더라고 근데 조건이 있나봐요 다 볼 순 있는데 조건이 있나봐 내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타마키로 다시 해보게요 일단 엔딩은 다 봤어요 이가이의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힘을 호코라와 대지에 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트봇 없애버려야겠다 나이트봇 없앨게요 근데 뭐 한건데? 저거 한거에요? 잠깐만 나이트봇 광택 해버려야지 아니 권한 이거 이따 끝나면 자 이 얘네들을 도와라는 소리겠죠? 근데 똑같아요 어쨌든 얘기는 똑같기 때문에 뭐 한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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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얘는 세 명이 모였어요 뿅뿅뿅이다 뿅뿅 뿅뿅 자 좋아요 배틀소문 한번 보죠 잠깐만 이거 왜 저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잠깐 나이트봇 좀 없애놓고 올게요 아 여기 다르네 봐봐요 땡땡땡해서 전장을 헤매는 괴물교파 얘가 진짜였네 아 아 된장 달라 발동조건이 달라 일단 땡땡땡